우리 사회의 낡은 기득권에 제동을 걸다. 시민운동가 하승수의 이익수입니다. 세금도둑 잡아라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맡고 계신 시민사회운동가 하승수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익수입니다라는 걸 직접 녹음하셨네요. 네. 어색합니다. 음악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득권 정치에 강펀치를 날리는 로키이신데 지난주 저희가 첫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에 대한 얘기 나눴졌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이익 있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버스 파업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어쨌든 상황은 수습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건 시민들이 내는 요금 아니면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것이든 간에 결국에는 시민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요금은 직접 부담하는 거고 아니면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도 결국 납세자인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이 내는 요금이나 지자체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중공영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좀 짚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또 봉환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중공영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쨌든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방정부들이 또 서비스 다른 서비스가 또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정부가 결국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저는 원인 제공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오늘 좀 같이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준공영제 다들 대충은 아실 텐데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씀 이제 민영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걸 민영이라고 하죠. 민영으로 버스를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대쪽에 있는 게 공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일종의 정부나 지자체가 버스 같은 걸 소유하면서 이렇게 직접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준공영은 이제 중간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준공영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아직까지는 이제 수입금 공동관리라고 해서 일종의 버스회사들이 시민들이 내는 요금들을 개별 회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원가를 또 산정을 합니다. 서울시며 서울시 차원에서 표준 운송원가라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수입금하고 그 다음에 그 표준 원가 사이에 이제 차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대체로는 이제 모자락이 돼 있죠. 시민들이 내는 요금만 가지고는 이 원가가 다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럼 차액을 다 이제 시민들 세금으로 이제 보충해 주는 거죠. 적자를 보존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버스 회사와 B라는 버스 회사가 있다고 하면 뭐 A라는 회사는 굉장히 승객의 많은 노선을 다닐 수 있고 B라는 회사는 승객의 적은 노선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B라는 회사가 우리는 승객 적은 회사는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을래 이래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우린 요금을 엄청 올릴래 이래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입을 다 걷어서 A, B한테 적정하게 나눠주고 적자 노선도 계속 운영해. 그렇습니다. 요금 올리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 회사를 운영하는 그 오너 일종의 경영주 입장이나 B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주 입장이나 똑같은 거죠. 어쨌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표준 원가로 계산해서 다 시에서 책임을 져주니까 사실은 자기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요금을 받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게 지금 중공경쟁 강식인데 장점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안 되는 노선도 운행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막 요금을 많이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뭐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과잉 경쟁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네요. 장점도 있고 또 우리가 환승 할인 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갈아탈 때 환승 할인 제도가 가능한 것도 어차피 수입금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관리하니까 환승 할인도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2004년에 서울시가 중공경제 시작한 다음에 많이 좋아진 거죠. 어떤 서비스가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건 결국 이제 적자는 다 세금으로 보전을 해 주는데 그 규모가 지금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 가까이 해마다 3천억이요? 네. 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는 5천억까지 갔지만 그건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그래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 정도고 지금 중공경제라고 하고 있는 다른 광역 대도시들 같은 경우도 천억씩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돈이 과연 적절하게 쓰이고 있느냐. 그게 문제죠. 적자를 보더라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라면 저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돈 중에 상당수가 가령 횡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친인척들 버스회사에서 친인척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는. 실제 그 문제 관련해가지고 올 초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굉장히 좋은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회사에 가보니까 이사나 임원들로 가족들이 막 올라가 있는데 정작 출근은 하나도 안 해 있고 또 버스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외제차가 막 몇 대씩 있는데 누구 거냐 그랬더니 사장 아들 거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저도 그 뉴스 봤는데요. 사실 서울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10년 동안 32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버스 회사 사주가 대표가.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은 중공정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성에 따른 통제 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나 통제는 잘 안 되고 그냥 원가에 따라서 그냥 수입은 다 보장을 해 주니까 결국에는 버스 회사 오너들이 그런 비리나 또는 자기들 이속 챙기면 자기들 배만 불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시민사회운동가 하승수에 이의 있습니다. 저희 진행하고 있고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의견이나 질문 보내주십시오. 휴대폰 문자 샷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김재현 님이 준공영제에 반대합니다. 버스 업자들 배를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줘야 하나? 이런 의견 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보다는 민간회사가 하는 것보다는 준공영제가 가진 장점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준공영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업자들에게 유리한 준공영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2004년부터. 저는 지금은 이렇게 업자들에게 유리한 버스회사 소유주 일종의 족벌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리한 준공영제로 바꾸는 게 지금 핵심이라고 봅니다. 현재 어떤 준공영제가 버스회사의 오너들한테 유리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표준 원가라는 걸 계산해서 돈을 보장을 해 주는데요. 수입을 보장을 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임직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하시는 우리 노동자들 급여만이 아니라 가령 관리직 인건비 또 임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MBC 보도에서도 어떤 한 회사 대표이사가 5군데 임원으로 올려놓고 연봉만 8억 원을 받아간 사례가 MBC 뉴스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원 인건비나 관리직 인건비도 다 보장이 되고 그런 인건비도 전부 이제 표준 운송 원가에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유리한 중공영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버스 회사 소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할 때 분명히 이제 버스 회사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시에서 개입을 할 텐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자료를 제대로 안 보고 허락을 해주는 건가요? 어쨌든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될 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래서 중앙정부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처음 시작은 어쨌든 서울시가 버스 운송 사업자들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래도 좀 버스 운송 사업자들에게 좀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면이고요. 왜냐하면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강제권이 없는 거죠. 중앙정부가 법률을 만들어서 어떤 강제를 할 수 있는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중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계약 형태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계약 형태로 시작되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거죠. 재미있는 게 이제 지자체에서 버스 운영 사업자들의 적정 이윤까지 지금 보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적정 이윤이라는 건 사실은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사업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기를 쓰고 노력해서 그 이윤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 사업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준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공영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외국의 도시들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수익금만 공동관리하고 원가를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까지 보장해 주는 식으로 표준원가를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시가 이제 노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가 일종의 주도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중공영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공영제라는 건 실제로 이제 버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회사가 하고 어떤 공공성을 가진 부분은 이제 정부가 담당하면서 재정지원도 하는 그런 형태가 중공영제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어쨌든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냥 그동안은 버스 사업자들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계약 형태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강하게 그걸 관리감도 관리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중공영제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도 앞으로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공영제도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너무 대등한 계약의 주체인 거군요. 상대방이. 관리감독을 하려면 사실 하급기관이거나 관리감독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양쪽 다 계약의 당사자니까 우리가 관리감독 들어가기가 조금 껄끄러운 이런 상황인 거군요. 형식적으로는 이게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애매한 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공영제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오는데 이해찬 대표가 장기적으로는 중공영제 확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중공영제를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안 노선 입찰제라든지 이런 다른 대안들도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 중앙정부가 법률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이런 대중버스의 중공영제와 관련된 법적인 규정들이 지금 정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법률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 할 수 있고 또 국민들 세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어떤 관리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법률로 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중공영제 확대 자체는 찬성인데 중공영제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것 그리고 중공영제에 관한 어떤 법적인 정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말 그대로 대중교통이라는 게 일종의 기본 국민들에 대한 기본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과 같이 책임성이 없는 형태로 가서는 투명하지도 않고 책임성도 없고 이런 형태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저는 중앙정부가 지금 쓸데없는 데 쓰는 돈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교통시설 특별회계라는 걸 교통시설 특별회계.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통시설 특별회계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휘발유 경류를 주유소에서 넣을 때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휘발유에 붙는 수많은 세금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액수가 커서 1년에 15조 이상이 거치는데요. 굉장히 크네요. 그중에 80%가 교통시설 특별회계라는 대로 들어갑니다. 한 12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목적세니까 거기에만 써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교통시설에만 쓰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돈들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이번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한 12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 4조 원 정도가 도로, 고속도로나 국도 닦는데 매년 쓰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돈들은 좀 줄이고 오히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저는 용도를 좀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도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 화요일 날에 파이어플레이라는 코너에 출연해 주시는 이해윤 의원께서는 이게 교통시설에만 써야 되는 돈인데 이런 식으로 예외를 만들면 버스 사업자들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택시 사업자들도 요구할 수 있고 다양한 쪽에서 이 돈에 대한 요구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예외 만드는 게 안 좋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역국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교통시설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아예 이걸 없애고 지금 한 12조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그걸 그야말로 이게 거치는 세금이 교통, 에너지, 환경이거든요. 그럼 교통이라는 건 대중교통도 포함되는 거고 에너지나 환경 쪽으로도 쓸 수 있는,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시설 특별회계라는 걸로 묶어놓다 보니까 계속 불필요한 도로 건설이나 공항 건설 이런 데 돈이 쓰이고 있는데 그렇게 아예 하지 말고 아예 근본적으로 좀 개념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해윤님의 걱정하는 거는 예외가 생기는 걸 걱정한 건데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께서는 아예 그 규정을 허물자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외국에서도 중앙정부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이제 저희 버스 준공영제나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될 만한 좋은 아이디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좀 더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광역대도시하고 서울시, 서울시하고 광역대도시, 제주시 정도는 제주도 정도는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의가 예를 들면 돛다니, 경기도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이제 광역급행 버스들은 이제 뭐 준공영제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타 지역들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 정책을 전반적으로 좀 이번에 새롭게 좀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군요. 저희 하승수 변호사님 말씀 들으시고 0804번님이 땅 짚고 헤엄치는 준공영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322번님은 교통복지 측면에서 준공영제가 분명 장점은 있지만 지역과 운송 수요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은 완전 공영, 도심 지역은 민영.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9954번님. 운행시간 이후에 차량 정비나 그런 관계로 운행 못한 차를 빈 차로 손님 안 태우고 코스 한 바퀴 도는데 왜 그러냐니까 운행 숫자가 모자라면 보조금이 안 나와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개선 안 되나요? 역시 이것도 준공영제의 어떤 허점, 문제점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승수 변호사의 이익습니다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부의 시선 집중